자동차 구입 유지 비용 경비 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가 1000cc가 초과하고 9인승 미만인 차량이다 승용차죠. 이 승용차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면 경비 처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거꾸로 1000cc 미만이거나 9인승 이상인 자동차 승합차라든지 환자 수송용 이런 차량들은 이런 경비 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원장님들이 승용차 몰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경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성형외과 등 과세 사업자가 환자 수송용 승합차를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서 강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가상각을 임의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취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무조건 정액법으로 강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한도까지 생겼죠. 강가상각비 한도가 이제 연 800만원까지만 강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를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1년에 800만원씩 상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1억의 차량을 비용 처리하는 데 드는 기간은 12.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강가상각비를 업무 사용 비율만큼 또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 승용차를 100% 업무에 사용을 하였다고 하시면 800만원 전액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데 업무 사용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한 거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도 초과했을 때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시 유지 비용은 1년에 각 차량 한 대당 천만원씩 강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천만원만 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강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기름값, 차량, 수리비, 보험료 이런 금액들인데 1년에 200만원 가지고 절대 안되겠죠. 부족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데 이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인정을 받으려면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차량, 이 내 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했고 몇 킬로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차를 사용했는지 출퇴근 목적인지 업무 미팅용인지 이런 목적을 다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차량을 처분했을 때 원래 개인사업자들은 고정자산 처분했을 때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었는데 차량만큼은 과세를 하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처분하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 손실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인정을 안 해주고 이 손실 또한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한도 초과분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처분을 하셨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